저번에 제가 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영상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영상을 좀 해봤어요? 그때 시킨 대로? 혹시 뭔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푸근해졌다 평안해졌다 평안해졌다 이런 거 조금 느낀 거 있어요 혹시? 아니면 그냥 아무 뜻 없이 지금 아직은 이러고 있는지 혹시? 매일 못했죠? 그 다음에 절실하지 않아서 까먹지 잘 때도 그렇고 까먹죠? 그러라고 했어 그게 좋아 하다가 그냥 잠들라고 다른 생각 없이 잡생각 없이 영상을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일단 첫 번째 내 몸의 신체 안에 들어있는 그동안 살았던 지금 나이 몇 살이에요? 자기네 안 살았다고 그럼 37살이래요 그러면 37살, 37년, 37살은 세월 동안 쌓아온 내 몸 안에 들어있는 내 몸 안에 들어있는 각종 경험 생각, 그 다음에 슬픔 아픔, 행복, 고뇌 엄청나게 많은 게 내 몸에 저장이 돼 있잖아요 기억이 돼 있지 그럼 그 저장과 기억 안에는 나쁜 것도 있을 거고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건 남겨놓고 나쁜 거는 좀 내보내면 좋겠지만 이 사람의 뇌와 신체는 기억을 하고 있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그게 잘 안 돼 어떠한 순간이 되면 툭 튀어올라 맞죠? 아무리 잊어버리고 살아도 왜 비슷한 우리 데자뷰라고 하잖아 만약에 어린 시절에 누구 어떻게 생긴 사람한테 한 번 맞은 기억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비슷한 체형이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런 비슷한 인간이 지나가면 갑자기 생각나서 욱하지 올라오잖아 그런 거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몸 안에 신체를 정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정화를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데 정화를 하는 이유가 그때 첫 번째 방법을 해준 이유가 그랬던 걸 조금 밀어내는 작업인 거야 그러니까 걸르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걸르는 작업을 왜? 이 뇌와 신체가 알고 보면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죠? 37년을 썼잖아 37살이니까 이 37년을 쓴 이 몸과 이 머리가 그 받은 스트레스와 이 고통과 고난이 기억하고 있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뇌의 몸이고 뇌의 육체이지만 아니에요 빌려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내 의식이 내 의식이 이 몸을 빌려 쓰고 있는 중이야 이번 생에 의식 나라는 고유한 의식체가 이 몸과 뇌를 빌려 쓰고 있다고 빌려 쓰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피폐하게 이 몸과 뇌를 이렇게 힘들게 썼어 얼마나 미안해해야 돼 그러니까 정화를 좀 시켜주라는 거예요 그 정화를 시켜서 몸속에 있는 기운을 그동안 쌓였던 그런 모든 생로병사 안에 고통과 힘듦과 들어있는 그 스트레스의 모든 거를 다는 못 밀어내요 살짝 밀어내라 빼라 그 빼기 위한 작업으로 첫 번째 명상을 썼어요 쓰고 나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명상은 처음에는 숫자로만 하라 그랬잖아요 호흡을 숫자로만 하라 그랬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숫자로만 하는 이유가 그걸 밀어내기 위해서 거르기 위해서 정화시키기 위해서 숫자로만 하라 그랬어요 숫자로만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단어로 할 건데 그 단어를 왜 단어로 할 거냐면 내 고유한 의식과 이게 빌려쓴 이 몸이 어떻게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를 해줘야 돼요 밀어내고 나서 얘를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 뇌와 몸을 위로를 해주면 엄청난 변화가 와요 보상을 받았거든 이 뇌와 몸이 보상을 준 거야 내가 내가 보상 준 거야 왜 내가 보상 줘야 돼요 알겠어요? 이 세상에 이 수많은 80매덕의 인구가 있는데 이 37살 먹은 모토 선생님 모토 선생님의 인생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엄마가 다 알아요? 자식이 다 알아? 남편이 다 알아? 누가 알아주냐고 알아줄 사람이 고유하게 이 세상에 이 세상 안에 나 한 명뿐이 없다는 알아줄 사람 여기 모토 37살 먹은 저 모토 선생님을 알아줄 사람이 그래서 남한테 바라지 말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자꾸 위로받길 바라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는 순간 그게 뭐예요? 트러블이 되거든요 트러블이 생기고 넌 왜 안 알아줘? 원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근데 그걸 알아줄 수 있는 고유한 생명체는 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지구상 80억 몇 명 중에 나뿐이 없어요 내가 키우는 애완견이 알아줘요? 아니 나 한 명뿐이야 없다니까 내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이 신체와 내는 보상이 없는 거예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보상을 누가 줘야 돼요? 나뿐이 못 주는 거거든요 명상을 하라고 한 이유가 그렇게 해서 이 신체와 내가 갖고 있는 이 의식체가 보상을 받았을 때 느끼는 그 평온함과 평화로움이 어떤 식의 변화가 일으켜지는지를 경험해보라고 명상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보상을 그럼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숫자로 밀어내라 그랬지 내 고통과 힘듦을 숫자로 밀어내서 자기 전에 해도 되고 불 끄고 해도 되고 자도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편한 순간에 무조건 그냥 호흡을 통해서 숫자로 하라 그랬어요 숫자로 하고 나서 조금 평온함이 느껴지고 내 몸이 가벼워짐을 좀 느꼈을 때는 뒤에 이제 진정한 위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는 항상 명상을 할 때는 호흡이라는 걸 왜 하냐면 호흡을 하고 있으면 나라는 주체가 운동을 하고 있고 실존하고 있다는 거는 호흡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호흡을 하고 있는 게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이 호흡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호흡을 하고 있는 이 들이마시고 들이마셔서 호흡이 들어와서 복부에 기운을 불어놓고 다시 내보낼 때 나를 위로해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호흡이 들어올 때 숫자가 좀 익숙해져서 내가 잡생각을 안 하게 됐다 했을 때는 첫 번째 호흡이 들어오면 무조건 미안합니다 호흡이 들어오면 미안합니다 다시 내뱉을 때 사람 없을 땐 말로 하고 있을 때는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하고 다른 생각은 또 안 하는 거지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 나를 사랑해 준 거는 남들한테 자꾸 사랑받으려고 했지 내가 나를 사랑합니다 해줘야 돼 그래서 그게 채워지게 해주는 게 명상의 호흡법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해줘야 돼 그러면 미안했고 다시 미안한 너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호흡을 해봐요 두 번째 호흡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첫 번째 호흡이 완성은 안 됐을 테지만 두 번째까지는 내가 내키는 대로 언제든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섞어서 계속 쓰세요 잘 때든 불을 키든 끄든 앉든 눕든 기대든 상관이 없어 그 순간에 그냥 호흡만 있다는 걸 알고 호흡을 하면서 그런 명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생각 그동안 얼마나 피폐하게 많은 생각을 했어 그죠? 저렇게 편인 깔고 있는 사람은 더 했을 거라고 그죠? 인성 갖고 있는 사람 특히 편인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생각 속에서 아주 힘들어요 그 생각이 밀어내고 미안하고 그렇게 했던 나를 괴롭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 없다 라는 거를 내가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조금 흘러서 얘가 받아들이게 되면 뇌와 이 신체가 받아들이면 뭔가 많이 변화돼요 바뀌어 내 주변이 바뀌고 인생도 좀 바뀌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뒤에 그것까지 하고 나면 마지막 단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게 돼야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까지 한번 계속 해봐요 잡생각 다 밀어내고 허튼 생각 내가 미움을 가졌다든지 누구를 엄청나게 미워했어 그 미움에 정말 억울하게도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을 상대방이 해서 너무 억울한데 미워한 건 나잖아 그치? 상대방이 행동을 해서 너무 억울해 하지만 미워한 마음을 가진 건 나잖아 내가 미워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상대방들이 몰라요 저 사람이 그만큼 힘들었고 그만큼 미움이 생겨서 너를 당사자를 증오했을 정도로 힘들어서 그렇게 미워했는지 모른다니까 그 당사자가 그러니 보상은 그 당사자가 와서 진짜 사과하고 뭘 해야 그게 보상인데 보상이 안 되지 그 보상은 내가 나한테 내가 해준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까지는 본인이 스스로 다 써보고 뭔가 유튜브 같은데 명상음악 이런 거 틀면 무슨 안정화 주파수 이런 거 좀 나와요 살짝 옆에 들리게 틀어놓고 집중해갖고 들으면서 평화롭게 한 상태에서 내가 하는 거는 호흡과 첫 번째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호흡과 숫자 두 번째 방법은 호흡과 단어 이렇게 실천을 한 번 해보고 오실 거예요 앞으로 한 번 해보고 봐요 알겠죠? 수고하셨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러분 제가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앞에서 호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 들으셨죠 숙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명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시 영상을 켰답니다 호흡은 첫 번째 방법으로 제가 생각 밀어내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1단계 생각 밀어내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명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자기 전에 15분 내지 20분 정도를 그냥 명상하다가 잠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거부감이 있다거나 명상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접근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앉아서도 하게 되고 장소에 구여 없이도 하게 될 수 있는 날이 오실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그럼 생각 밀어내기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 호흡을 할 겁니다 우리가 호흡은 코로 호흡이 숨이 들어오고 다시 코나 입으로 편하게 내뱉을 겁니다 그런데 호흡이 들어올 때 누우시면 침대에 누워서 제가 그림을 정말 못 그립니다 양해해 주시고 손을 이렇게 배꼽이 있는데 양손을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코로 호흡이 훅 들어오면 배가 이 손을 올려놓은 배가 살짝 부풀릴 배꼽 있는 부위가 살짝 부풀려서 호흡이 들어올 때 하나 둘 셋 숫자만 셀 거예요 어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호흡을 하고 있고 숫자만 세더라도 잡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사이사이로 그런데 그런 생각을 이제 안 하게 점차 점차 안 하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몸과 내 머리와 내 몸을 그냥 우주에 맡기세요 맡기고 나는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고단했던 생각이나 힘든 고통 모든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호흡만 할 거예요 나라는 의식체는 호흡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 다 밀어내세요 그런 방법으로 생각 밀어내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누워서 호흡이 들어오면 배가 살짝 부풀렸다가 다시 호흡이 빠질 때 다시 배가 꺼집니다 자 그럴 때 호흡이 코로 들어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입으로 입이나 코로 내뱉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호흡을 할 거예요 호흡은 굉장히 편안하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는 이유는 들어오는 호흡과 나가는 호흡이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씁니다 나는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주에 맡길 겁니다 걱정도 불안도 힘듬도 전부 그냥 우주에 맡길 겁니다 그래서 나는 호흡만 할 겁니다 살아있음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호흡만 하고 숫자만 셀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할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처음에 정말 힘들어요 호흡 하나 둘 하는데 오늘 낮에 싸웠던 일 남편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일 자식과 싸웠던 일 부모와 있었던 일 다 생각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호흡이 호흡하는 중에 중간중간 그런 잡생각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점차 점차 줄어들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호흡법을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실천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호흡이 코로 들어올 때 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가슴에 얹어보는데 내가 그냥 숨을 쉬는데 가슴이 이렇게 들썩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흡할 때 자 그래서 가슴이 들썩이지 않습니다 배만 들썩일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들어올 때 호흡이 코로 들어오면 목을 지나서 가슴도 지나서 배에서 부풀리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시고 어렵습니다 호흡을 평소에 가슴으로 호흡하셨던 분들은 이것조차도 호흡만 연습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해보실게요 호흡을 가슴으로 하지 않고 복부로 호흡을 할 수 있게 우리 일명 복식호흡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호흡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슴으로 호흡하는지 어디 부위로 호흡을 하는지 한번 느껴보시고 나서 아 내가 가슴으로 호흡을 하고 있었구나 하면 복부로 호흡을 할 수 있게 연습 좀 해보시고 나서 정식으로 연습을 하시다가 그냥 바로 숫자로 하면서 잠드세요 점차점차 연습을 하면서 호흡을 바꿔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호흡법으로 한번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이 좀 잘 되고 나면은 두 번째 호흡법은 제가 단어로 한다고 했죠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나를 위로해 주는 시간 호흡이 들어올 때 미안합니다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나갈 때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순서는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단어만 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이 밀어내진 후에는 단어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법을 계속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호흡이 잘 되시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데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호흡을 하는 중에 몸이 갑자기 붕 뜬다든지 소름이 돋는다든지 가벼워진다든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생각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는 실제로 내 몸이 육체가 없이 호흡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실까요? 그래서 이 호흡을 계속 반복해서 하신 뒤에 어느 정도 숙달이 돼서 시간이 흐르면 3단계 호흡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 2단계를 계속 꾸준히 1, 2단계만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내가 그러한 마음에 있는 걸 모든 걸 밀어내고 나를 위로해 주고 내 몸이나 내 정신이 위로받았다고 했을 때 실제로 내가 평안해진 그 마음과 몸 상태가 되면은 내 주변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봐서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잠시 1분 동안 연습을 한번 해보실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연습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자 제가 원래 제가 즐겨 듣는 음악을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예 틀어 놓고 잡니다 이 음악은 유튜브 같은 데 명상음악 이런 거 치면은 아주 잔잔하게 주파수 같은 음악으로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작게 작게 틀어 놓고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꺼질 수 있게 맞춰놓고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음악의 도움을 이런 명상음악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이 음악을 들으시면서 잠시 눈을 감아 보실까요 자 눈을 감은 상태에서 배에 손을 올리고 호흡이 코로 들어옵니다 코로 들어올 때 호흡은 코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코로 들어오면 배가 살짝 부풀리는 걸 들어옵니다 하나 둘 셋 호흡이 나갑니다 하나 둘 셋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그냥 생각 생각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주에 맡깁니다 내 뇌와 신체를 그냥 우주에 맡기세요 호흡이 들어옵니다 하나 둘 셋 나갑니다 둘 셋 들이 마십니다 둘 셋 내쉽니다 둘 셋 들이 마십니다 둘 셋 내쉽니다 둘 셋 들이 마십니다 미안합니다 내쉽니다 사랑합니다 들이 마십니다 사랑합니다 내쉽니다 미안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어렵습니다 호흡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밀어내는 방법으로 1단계 호흡법을 썼고 나를 위로하는 호흡법으로 2단계 호흡법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자기 전에 계속 해보실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을 전부 풀어서 순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